전기기관차는 18시 11분에 부산으로 가는 목운아동 1201 열차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하니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train in front of one is the new one water train number 1201 전기기관차 경제 올렸어요. 출발 안내 말씀드립니다. 827호 대전구 나무결 3개 1, 2, 1, 2, 1, 1, 0 16, 16, 16... Clicking 이방이 arriving 8214, 1201과 8275, 1350. 이게 서울역에서 5시 56분 차에요. 이게 무궁화호 1,352, 이거는 1,200댄. 아, 이거 이제 취바하나 봅니다, 문 닫았어요. 5,200댄, 1350이 둘 다 출입은 나왔습니다. 근데 1250이니까 멀쩡할 차량이야? 1250이니까 멀쩡할 차량이야. 1250이니까 멀쩡할 차량이야. 전기기관차는 조용히 발차해서 쓰기가 좋더라구요. 그럼 지금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